저는 동해에 피아노, 망상해지역장에 피아노라고 하는 레스토랑에 와있는데요. 지금 피자를 딱 받았는데, 피자가 여기에서 먹을 정도의 큰... 이건 아닌 것 같은데, 너무 나폴리에 와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코르치오네부터 해가지고 약간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도 좋고, 부푼 형태... 그리고 이제 나폴리에서 먹는 피자와 지금 여기서 먹는 피자의 차이가 될 것 같은, 구분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지금 서울 시내에서도 약간...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? 아직 왔어요. 아직 왔어요.